도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오류가 없어요. 마을에서도 도와줄라 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김정에서 군하고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에서 면에서는 지금 그 안에도 관점을 군에서 신청을 하라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을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우승적으로 해주겠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관점을 바로 파주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단계는 아니고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마을에는 매일 못입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양파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마을이 있는 곳이 있겠지요. 우리 마을에는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없어요. 지금 제주기 물도 하는 곳에는 납떡이도 하고 지금 마을 2, 30%로 물이 안 남았는데 제주기 한 곳은 다 부서 바닥에 납떡아가고 저것도 물이 달리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안 남았는데 제주기 한 곳은 다 부서 바닥에 납떡아가고 지금 비가 온 데는 상당히 온 데였어요. 서구 전망에 비가 영영이 안 오거든 지금요.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느니깐 하늘만 찾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기서야 지금 맨날 물 줘야 될긴데 아니 그러니까 며칠 더 가고 덜 가고 이제 이렇게 도산 가놓으면 다 죽은 사람도 죽고 이제 큰 손에 넣으면 어차피 없느니깐 뭐 어차피 뭐 심을 시기가 돼 놓으니깐 이제 식는데 아니 나도 그거 한번 못 잡으면 뭐 하는지 뭐 죽으라고 하나님 일찍 살리라고 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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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죽으라고 매일 와가지고 물을 줘야 될 거잖아요 이제 거기 아 많이 말랐다 그래 지금은 요금 물이 오고 와서 뭐 고추에 좀 둔다고 막 호수를 사다가 지금 하다가 마늘이 지금 뭐 이기면 뭐 이라고 하다가 마늘이라 그래서 사람이 노력은 해야 되거든 노력은 해야지 가만히 치다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